0041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은, 은 동산은 1955년 동화백화점으로 설립되어 1985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됨 사업 영역은 백화점 사업,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사업, 면세점 사업, 부동산 및 여객터미널업, 관광호텔업, 가구소매업으로, 영상 컨텐츠 사업, 벤처 캐피탈 사업으로 세분화됨 신세계 센트럴 시티,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신세계인터내셔널, 가사미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을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함. 기업개요 대시 동산은 백화점 중심으로 총 13개점, 신세계천하나산점, 신세계광주점, 신세계대구점, 대전신세계포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5월 대형마트 부문을 인적 분할하였음 대시 주요 사업 부문별로는 백화점, 의류제조, 슬래시 판매 및 수출이법, 부동산 및 자동차 여객터미널업, 관광호텔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주, 신세계인터내셔널, 주,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 신세계센트럴 시티, 주, 신세계디에프, 주, 신세계디에프 글로벌 등을 보유 재무 대시 리오프닝에 따른 백화점 부문의 호조와 함께 신세계인터내셔널, 신세계디에프, 신세계가사 등 자회사들의 성장으로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신장 대시 판관비 증가에도 패션 등 고마진 상품군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상승, 파생상품평가 이익 증가 및 유형자산 처분 손실 감소 등으로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이내수 경기 둔화에도 강남점의 리뉴얼 효과 및 ssg.com 내 럭셔리 콘텐츠 강화, 신세계인터내셔널의 의류 판매 증가세, 신세계 df의 공항, 이용객 증가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2년 12월 23일 기준 장마감, 신세계의 시가총액은 2조 970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신세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28위입니다. 신세계의 상장 주식수는 984만 5천백여든 한 주입니다. 신세계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신세계의 퍼은 7.06배이고 추정 퍼은 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8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1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만 116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8만 637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6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만 183원이고 추정 eps는 3만 6380원입니다. pbs는 각각 0.54배, 39만 670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4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30만 8941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 678억원, 885억원, 517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 931억원, 마이너스 691억원, 3889억원입니다. 신세계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36번지 78%이고 유보율은 7083.79%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13.69이며 전일 대비해서 43.04-1.8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1.25이며 전일 대비해서 23.77-3.3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세계의 2022년 12월 2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1만 3천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21만 4천5백원보다 1천5백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21만 1천9백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세계의 총가는 21만 3천원이며 주가가 신세계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세계의 총가는 21만 3천원이며 주가가 신세계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신세계은은 거래량 3만 5천2백슴보다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천5백13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6,7801주, 키움증권에서 4,200스무두주, 메리츠에서 3,965주, 삼성에서 3,201주, 미래의세증권에서 3,15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6,277주, 삼성에서 5,409주, 제이피모간에서 5,466주, 키움증권에서 3,580주, 한국증권에서 2,400여든한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2,29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5,285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신세계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